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주지사가 사형 제도를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지사 행정명령입니다.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사형 제도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스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형 제도 실시를 유예시켰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사형 수는 모두 737명. 전국 사형 수의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중단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형이 집행된 25명 중에 1명 정도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지만 범죄를 낮출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전국에서는 현재 20개 주가 사형 제도 실시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LLS SBS 이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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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S SBS 이원정입니다.